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24일 대법원은 지난 1913년 제정된 총기 소유주가 자택 밖에서 권총을 휴대할 때 사전 면허를 받도록 명시한 뉴욕주의 총기 규제법에 대해 찬성 6, 반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의 총기 규제법이 합헌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대법원은 총기 소유주가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총기 소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뉴욕주법은 총기 소유의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다수 판결을 공개한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원은 헌법은 집 밖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판결이 뉴욕주처럼 공공장소에서 권총 소지 시 면허를 받도록 한 워싱턴지 시와 가주 등 최소 6개 주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뉴저지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개최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16일 맨하탄 록페러센터에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도시로 뉴욕 뉴저지를 비롯한 미국 11곳, 캐나다 2곳, 멕시코 3곳 등 모두 16곳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맨하탄이 바라다 보이는 뉴저지 이스트 러더포드의 매트라이프 스타디움과 필라델피아, 보스턴, 애틀랜타,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LA, 켄자스시티, 델러스, 휴스턴, 마이애미 등에서 월드컵 경기가 개최됩니다. 캐나다에선 벤쿠버와 토론토가 뽑혔고, 멕시코에선 멕시코시티와 과달라하라, 몬테레이 등이 선정됐습니다. 미국이 결승전과 4강전, 8강전 모두를 포함해 60경기, 멕시코와 캐나다가 10경기씩 개최합니다. 아직 2026 월드컵의 개막전과 결승전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은 역대 최초로 세 국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종전까지 월드컵 공동 개최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유일했습니다.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고물가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 속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 치솟으면서 금융위기 때 수준인 1,300원마저 뚫렸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02.8원에 마감돼 2009년 7월 13일 1,315원 이후 12년 11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종가 기준 1,3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전날 연준의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 금융시장에는 위험 회피 심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도 원화 약세를 가속하는 요인입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1,300원 선이 뚫림에 따라 환율이 단기적으로 1,350원 선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빌리 그레이어 목사에 의해 시작된 보금주의 선교운동인 로잔 국제대회 4차 대회가 2024년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로잔 국제대회와 로잔 운동을 뉴욕 교계에 소개하는 설명회가 6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프라미스 교회에서 로잔 선교운동과 미주 한인 교회의 사명의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제 로젠 운동 대표 마이크로 목사와 한국 대표 이재훈 목사, 한국 로잔 이사, 유기성 목사 등 로잔 운동 리더들이 연사로 참석했습니다. 뉴욕 교계에서는 뉴욕 교협 회장 김희봉 목사와 김남수 목사, 뉴욕 뉴저지 목회자와 차세대 목회자들이 다수 참석했고 설명회에 이어 참가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로잔 국제대표 마이크로 목사는 이번 대회는 전 세계 교회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모든 교회가 전략적으로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되어질 대회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연사로 나온 한국 대표 이재훈 목사는 젊은이들을 보그만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훈련시켜줄 문서는 로잔 문서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